야 나 활려줘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영어로 화이팅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 안해? 해! 해! 턱쎄이! 아 이거야! 이거야? 아 테일 뭐해 아 이거 지금 녹턴이잖아 이거 궁으로 살려줘야지 아니 기다려봐 이거 이즈세나잖아 이즈세나 이즈세나는 죽일 수 있는거여야지 그래파고나 한방 있는거 모르가나나 이런거 모르가나나 이런거 그래 한방 있는거 그래 모르가나 나쁘지 않지 레오나가 너무 사귀긴 한데 아 그럼 왜 시X년아 왜 모르가나 했는데 모르가나가 좋다며 내가 언제 모르가나 좋다며 아니 방금 모르가나가 좋다며 아니 레오나 해야지 왜 녹턴 어떻게 막을거야 모르가나갔다가 조냐 아니 너 말고 놔 크 나 조냐 있어 아씨 ㅅ관네 기지게 좀 필게요 그리압 으악 뭔 소리야 이씨 으악 쓰켠니보로엄님 100개 감사합니다 생방 왜 이렇게 안하냐구요? 알람이 안뜨신거 아니에요? 저 일주일에 4번씩 하는데 휴방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BJ는 봤어도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BJ는 처음이야 아유 뭐라 하지마 자꾸 나 힘들어 도대체 뭐가 힘든거야 아 니가 자꾸 지랄하잖아 나한테 지랄 안하게 하는거야 스퀘니포로우님 100개 감사합니다 스퀘니포로우님 100개 쏘시는건 좋은데 100개 쏘지말고 룰렛 돌리면 더 재밌어요 룰렛 돌리면은 윙크 나오면 종망이라고? 윙크 나오면 당첨이지 아니 Q를 찍어야지 아아아아 아 이거 W3무 아니야? 똥물 실화야? 야야야야야 굿굿 뭘 굿굿이야 한거 하도 없으면 똥물 하나 깔고 구경 존나한 주제에 어 관전 강의 받으실래요? 2랩은 우리꺼네 이거 중열아 중열아 나 봐봐 나 봐봐 중열아 봐봐 중열아 나 봐봐 중열아 나 봐봐 중열아 나 봐봐 중열아 나 봐봐 집중이 아니라 나 봐봐 방금 슈퍼플레이 했다고 용서되는게 아니야 이거 용서받을만한 내용이 아니야 봐봐 첫번째 한라인에 다 밀었어 두번째 라인에 근거리 세마리 먹으면은 이랩되지 그거 노리고 방금 간거 이랩되지 들어봐 임마 네네네네네네 이랩되잖아 그럼 근거리에다가 이제 푸쉬를 좀 줘야겠지 근거리 빨리잡아야되니까 네? 그리고 근거 어휴 시발 잡았다 이거 집중 집중 어휴 시발 그냥 그냥 킬이나 먹어 쪼잘쪼잘거리지말고 아 야 이거 밀어야돼 와봐 아니 2레벨인데 원걸이나 똥물 까면 라인이 밀어져가지고 상대가 편하게 받아먹잖아 아 내가 안그랬어 니가 원걸이 세마리에 똥물 깔아가지고 나 미니언 놓치게 했잖아 똥물이 그랬어 내가 안그랬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타워 때리지마 요거 BF돈이 안되면은 그냥 민첩성 망투 사도 이거 이거 하이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사도 돼요 님들 이거 이거 하이템이 좀 좋은거 같아 이거 약팔이가 아니 약팔이 아니라 내가 프리시드에 약을 왜 팔아 중요한식에 난 미친놈이야 뭐해 미친놈? 내 구독자들 시청자들 티어 못울려가지고 안달난 미친놈 나는 씨바 우리 원딜들이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어 서포터들까지 다 나 미친놈이야 어떻게 이렇게 유타적인 상황을 할 수 있지? 그니까 미친놈이랄까 나는 미친놈이랄까 나는 아 이거 피가를 여다 깔았는데 이거를 허용시키면 어떡해 아 이새끼 좀 답답하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지금 각보고 있어 가는 중 가는 중 아 센아 귀찮은거봐 재협네 아 뭐해 거기서 뭐해 아 이거 마주 아 이거 거기서 뭐해 아 감사합니다 치명적인 윙크 뭐해 자 리액션좀 해줬어 와 이새끼 스킬 잘날리네 너 내가 이즈한테 맞는 동안 뭐했냐 내가 그 실드 써줬다 에이 이거 이거 큐맞춰 킬에다 맞추면 에라이 빙신하 예측을 존나하네 어디까지 예측하냐 어어 어림도 없지 잡았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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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 거의 그 조로급 이미 잡았다는걸 확신하고 한 손을 뻗어서 V 하면서 셀카각 잡아주는 거의 조로급 씨발 뭘 몰가가 다해요 내가 방금 이즈류 앞비전한거 QP하고 존나 완벽하게 대처했는데 아니 너 왜이렇게 잘하지? 나 잘하면 안되는데 뭘 잘하면 안돼 오랜만에 한 번씩 잘할 수도 있는거지 본보라기 뭘 서포터가 다해줘요 내가 서포터가 초반에 똥물 존나 깔면서 헐짓하고 있을때 내가 라인 쥬두콘 다잡고 라인 프리 막 어 푸시 다하고 딜기환 다해놓고 이러니까 서포터가 킬각 잡고 내가 이렴 먹어주니까 한거지 뭘 서포터가 다해 다하기는 한거 존나 하나도 없는데 인정해야지 뭐..뭐라고? 인정할때 인정해야지 인정할땐 인정해야되는데 지금 인정할때가 아니야 임마 어? 지금이 딱 그때인거 같은데 아니라고 중열이 너 이제 서포트 좀 하는듯이래 야 너 칭찬받아 좋겠다 부실골들한테 중열이 하도 욕먹으니까 거의 사람들이 얘를 그냥 시바 부실골 현지 서포터를 알고 있는데 얘 그래도 플레에요 아 다이아야 뭐 플레야 다이아 4가 플레지 아니 그게 플레야 민감한 부분이니까 다이아 4가 플레지 뭘 어림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 그건 나쁜소리 하지마 아 너 자꾸 거기 돌아다니지 말라고 여기 몰라 뭔가 안락한데 여기 뭔가 좋은데 여기 딱 4자리인데 중열이는 실버빵을 실버랑 1대1빵 두번 연속 졌다는데 실화야 아 그건 아니 똥물 하지말라고 똥물 이거 막았다 핏으로 어 잡았다 잡았다 야 이것도 왜 아 왜 빠져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mig 쿟이어도 이렇게 이래 både 몇 ot 아 나 힐 있는데 왜 낫 나 힐없어 사실 나는 올 해 Vik 아니 근데 핑하러 왜 이렇게 박아 야 이렇게 박으면 여기가 보이겠냐? 아니 보여 아씨 진짜 보일걸? 보이는데? 아 근데 여기 와드자리 좋다 여기가 다 보인다 어 좋다 좋다 내가 피지컬은 딸려도 이런거는 기가 막히게 한다고 너 이런거 갖다가 어? 가오잡지마 여기다 박으면 더 좋을거 같은데? 약간 좀 약간 있죠? 야 되켰다 아니 아니 핑하고 나발이고 이거 빨리 아 글로 하지말고 일로 돌았어야지 아아! 아 들켰어 아 들켰어 했어 했어 빠져 이상해 얘네 케이틀린 확실히 치명타 붙으니까 이거 좋다 아 이거 좋다 확실히 이뻔까 케이틀린한테 잘 커주는 것도 있는데 이 하이템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왜냐면은 케이틀린 임피올리면은 공속달리고 여러 유틀면에서 딸려 딜만 좋고 근데 이게 유틀이 확실히 올려주네 유틀이 확실히 올려줘 약파리가 아니라 매우 좋다가 아니라 좋다로 분류되겠네요 원래 케이틀린은 안썼는데 이제 쓸 수 있다 정도로 분류되겠네요 이제 케이틀린 유저들은 이제 깊은 소식이지 달만 연구해서 타면은 아아 왜 막타 쳐먹어 아아 나 일부러 먹었냐 똥물 안깔았으면 안죽었잖아 너 똥물 일부러 깔아서 먹으려고 한거잖아 너 안죽었으면 점화까지 갈거 했잖아 안죽었으면은 점화까지 썼을거 맞아 아니야 아니 점화 어떻게 병 넘어서 점화를 어떻게 써 이거 맞추면 진짜 인정 이거 맞추면 인정할게 병신 내가 인정할줄 알았지 아 아 아 이거 큐 플래쉬로 피할걸 아 점화했다는 생각 안했네 이거 평큐할때 평타 때리고 큐 플래쉬로 딱 피했으면 이거 산건데 점화 있는줄 알았으면은 이거 플래쉬로 피했는데 점화 없는줄 알고 내가 그냥 버틸줄 알고 살아 아 개일케 했네 아 아 렉사이는 정복자지 아 뭘 모르네 아 중년아 중년아 나 약간 나 약간 속상할라 그래 왜왜왜왜 약간 속상할라 그래 나랑 있을 때는 내가 죽을거 같으면은 최초만에 버리면서 메렉사이랑 있을땐 끝까지 봐주고 끝까지 날려주고 실드까지 걸어주고 똥물깔을 깔아주는거야 너 여태까지 나 일부러 버린거야 이러면은 아니야 어쩌다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는거지 내가 풀스펠인데도 상대방 갱오면은 그냥 갇혀버리면은 바로 손절하고 뒤에서 죽어라 그러잖아 아니 그게 아다리가 안맞은건지 뭐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말하냐 치명타야 나 아니야 치명타 50%야 나 헤넨 나 확인하러 와줬네 존나귀여워 지돌이 씨효야 바로 번개질줄 써가지고 나 확인하러와줘서 물렸나 존나귀여워 나한테 바로 짓갔다 이럴 줄 야 개새끼야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귀여워 타하냐고 타하가 누구야 타하가 누구야 처음 듣는데 나도 처음 듣는데 BJ에요 그새끼 BJ이면은 양성 없지 야 야 군까지 쓸필 없잖아 왜이렇게 까불어 중열아 잡았는데도 이렇게 아니 오랜만에 게임 잘 풀리니까 신났어 왜이렇게 까불어 아끼면 아니 궁까지 쓸필이 없는데 궁까지 써가지고 괜히 가오 존나잡고 그래 너 궁 너 궁 수농으로 굴러가가지고 이거 갱하는데 궁 없어가지고 못다운 장면 나오기만 해봐 내가 패드립 빼고 다 박을거니까 그 일부러 그런 장면 만들려고 지금 돌진하는걸로 아니야 아 포칼 좋다 임피랑 다르게 공소기 받쳐주니까 여유롭네 카이팅이 확실히 좀 뭔가 있네 어 이게 그러고 때리면 둔화되면서 추가공격 120 들어가는게 케이틀린의 부족한 딜을 메꿔주는 역할도 하면서 부족한 CC까지 메꿔주네 약파리 하는게 아니라 저 방석에 약파리 안하는거 알잖아요 진짜로 나 약파리 안하는거 알잖아 방석에 내 유튜브에 약파리 안하는거 알죠 진짜 나 오도랑 존나 사기라고 할때도 나 오도랑 같이 사기라고 하고 약팔면 조회수 막 존나 뽑을 수 있는건데도 안그랬잖아 이거 임피 바로 올리는게 아니라 이거 연사포 올려줘가지고 카이팅 올려주는게 효율 더 좋습니다 여기서 옛날 같으면 곡게임 올렸을텐데 AD때문에 곡게임 올리는게 더 좋을수도 있는데 민첩성 망터 올려주면 바로 피형차 75% 되가지고 치명타로 하는거 좋아요 카이팅 아니 잠깐 약파리랑 실험실이랑 달라 예전에 내가 빠징크스하고 하이버딩거 막 하고 이런거는 실험실이었어 주제가 수상한 실험실이라는 컨텐츠로 그거는 실험한거고 재밌게 그냥 남이 원딜하고 이런거는 실험실이라는 주제로 안가고 내가 이거 존나 좋다고 할때 약파리한거는 특패한지도 내가 개좋다고 한게 아니라 님들 하지마세요 내가 몇번이나 말했는데 하면서 님들 특패하지말라고 몇번 말했는데 약파리 프레임 씌우려고 아주 약파리 만들라고 아주 어? 딱 성타 궁 술로 걸리면서 보여? 이게 핵심이거든? 딱 Q 딱 이게 이게 핵심이거든?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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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지랄하세요 살려줘 살려줘 야 나 뭐야 아 까비해 저 길막하냐 아 뭘 길막이야 길막을 해 1선 뒤로 오는줄 알았는데 뭐해 뭐해 몰라 어? 어? 아 힐 아 니가 힐을 달라고 말했어야지 이게 포칼슬로우 때문에 덧맞추기가 싫어졌죠? 싫어졌단다 씨바 말실수했다 쉬어졌죠? 싫어진게 아니라 회복쓰기 싫어가지고 싫어진다 아니 뭐라는거야 봤어 회복쓴거 아 뭘 회복쓰기 싫어서 싫어졌다 그래 아 이새끼 말장난 존나하네 아 이새끼 나한테는 힐 존나하네 아 니가 써달라고 하면 썼지 내가 뭐 양아치냐 아 나 진짜 몰랐어 그리고 내가 몇번 일부러 안써준 적은 있긴 있거든 진짜 이거는 내가 양심고백할게 근데 이번엔 진짜 몰랐어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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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녹톤 녹톤 풀 안썼으면 내가 잡았어 병신아 에이그는 ㅅㄴ 아주 그냥 에이그 지질라고 지가 딱히였으면 전멸이라도 쓸거면 아 내 목술랑 니 목술랑 같냐 아 내 목숨하고 니 목숨하고 가치가 같애? 아니 뭐 좀 차이 날 수는 있어도 힐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해준다 했잖아 힐 달라고 하면 해줄게 왜이렇게 입술 삐죽 나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정취해 존나 서운하네 아 나 죽으면 안되는데 하하하하하 아 뭘 잘해 잘하기는 빨리 와 빨리 해 가고 있어 뭘 못채면 빨리 가지냐 어 너 같은 놈들이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빨리 오라고 존나 카톡 하는 새끼들이야 하하하하하 어 뭐 어떻게 내가 버스기사님한테 요청할까? 악셀 좀 더 세게 밟아달라고? 너도 내 죽음 책임질거야? 아 그만 그만 어 헐 저 죄송 치는게 더 졸깍해 하하하하하 아 나 진짜 리쉬 해주려고 했어 마나가 남아가지고 이거 두셈 님이 안먹은걸 일부러 못먹는 거리까지 왔겠군 에 제 트롤한다 아 왜 트롤해 아 아 친구야 나 진짜 실수야 아 누가 보면 일부러 하는 줄 알겠네 야 실수할 수 리쉬하려는 좋은 마음이에요 어 어떻게 된건데 뒤져라 새끼야 야 맞아 맞아 타워 맞아 오케이 너 방금 나 의심했지 근데 안 부술거라고 어 나 나눠주고 있어 뭐야 방금 몇개지 뭐긴 뭐야 포깔 데미지하고 연사포 데미지 248초 추가제 들어간거지 님들 이렇게 가면은 어 이러면 인피부도 약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땐데 이번에 패치돼가지고 포깔이 추가데미지가 120이 생기고 연사포가 버프돼가지고 추가데미지가 100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240에 추가 마법피해가 들어가요 평타 한대 때릴때 충전해서 거기다 헤드샷까지 들어가가지고 민첩성 망토로 미리 땡겨 사가지고 치명타 올려 치명타 터지면은 데미지가 1000 넘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케이틀린같이 카이팅해야되는 챔프는 무조건 가야되는거야 그냥 무조건 이거를 인피를 선으로 올려버리면은 인피같은 애들은 카이팅하는 애들이 아니야 이제 인피는 선택으로 가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포깔 먼저 올려야돼 포깔 가야지 카이팅하면서 데미지 더 넣을 수 있어 단순 치명타뿐이 아니라 킬로우하고 데미지 계산으로 연사포랑 엮어 쓰는게 훨씬 좋거든요 예전같은 경우는 인피올리고 정수올리고 해가지고 딜을 올렸을텐데 이제는 공속올리면서 유틸적인 부분을 올려주는? 말하느라 죽었네 말하느라 죽었어 말하느라 이거 안될거 같은데 풀을 일작쓰지 일작 상대가 너무 간본다 그냥 싸웠으면 이기는건데 상대가 쫄아가지고 간본다 이거 쟀네 그래서 살려둬 살려둬 아니 아디르 뭐해 와 아디르 불로 먹고 있었냐 이새끼? 실화냐? 와 와 어우 참을 차체 그리고 이게 예전같았으면 치명타를 100%를 맞추기 힘들어졌는데 민첩성 망토가 20%에서 25% 올라가면서 민첩성 망토가 원래는 하이템이 임피밖에 없었는데 임피 정수 포칼 열정의검 공속템 4개까지 다 민첩성 망토를 쓰기 때문에 민첩성 망토를 미리 올려줄 수 있는 성태체가 생기고 미리 올렸을 때 20% 애매한 20%가 아니라 25%로 슬로우 걸리죠 그니까 이렇게 킬각이 나온다고 이렇게 킬각이 나와요 슬로우 때문에 25%라서 미리 올려주면은 치명타를 100%를 미리 맞춰줄 수 있어요 너 지금 블루에 레드까지 응 그건 네 알바 아니잖아 빨리 붓기나 해 바텀으로 캐틀이 1티어가 됐구나 봐봐 아 그러네 아 님들 이거 레드하고 버퍼요 잉걸불 문장이 레드고 통찰력 문장이 분류에요 그리고 이거 바꼈어요 이거 아 위에 녹톤 있네 그거있다 쉔 아 이거 평타가 그냥 들어갔네 덫 덫걸로 안들어갔네 아 나 실수했다 이거 쉽게 잡을 수 있는건데 흡회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거 pp길 민첩범 들면 안됩니다 야 야 나 살려줘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영어로 카이팅 너 나 죽일라 그랬지 개새끼야 이걸 카이팅 그리고 완벽한 덫이라고 하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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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 케이틀린 궁 나 딴에한테 썼는데 뭐야 나 세나한테 썼는데 녹톤한테 날라가냐? 죽으면 타겟팅 자드로 바뀌는 잠수함 패치 됐나? 알 수 없는 힘이 있길래 아니 뭐라고? 흐흫 새끼가 쉴드다 쉴드다 안통해 아 나 쉴드쿨 쉴드쿨 더 죽는다 아 뭘 내가 죽어 내가 알아서 할게 지 쉴드가 여태까지 나 살린줄 알아 야 밑에 밑에 톡 바꿨어 뭐야 얘 왜이래 아 뭐해 쉴드 안죽어 아 쉴드쿨 그니까 쉴드를 쓸 데 없을 때 주니까 쿨인거야 너 쿨타임이란게 왜 있는지 알아? 한 번 썼을 때 제대로 쓰지 않으면 리스크를 주기 위해서 쿨타임이 존재하는거야 니같이 이렇게 X같이 쓰니까 나 욕하려고 어? 니처럼 이렇게 X같이 쓰니까 이게 쿨타임을 어? 설정을 해놓은거야 제때제때 써야지 그건 쿨이 돌지 당연히 임마 어디까지 들어 200원때면 안올라가네 템이 지금 사용하신 룬 알려줄 수 있냐고요? 어우 죄송합니다 이거 터뜨러놓을게요 원딜 무조건 다 침착 써야되요 베인 베인 빼고 베인하고 특타 이런애들 빼고는 다 침착 써야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알았죠? 진짜 마나가 안 부족하다 응 마나 절대 안 딸립니다 이거 들면은 상이긴 상이인가보래 치명타 100% 된대 포깔에 스태틱하면 광역슬로 걸린다고? 아 진짜로? 그거 개꿀정본데? 근데 얘는 연사포 들어야돼 4코어로 가야겠네 스태틱을 포깔에다 스태틱하면 광역슬로 걸린다고? 아 진짜로? 야 니네끼리 못이겨 저거 아니 벗을 3개일까 근데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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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깐거야 쟨니 어떻게하나 볼라고 잘피하네 역시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요폰 넥사이한테 달려가서 진거야? 1대 2대 안죽네 2방에 죽으면 3방에 죽으면 핑하보다 약한거 아니야 1대 2대 2대 아 이거 맞아? 어? 아니 고고 해놓고 야 봐봐 야 들어봐 아 한마디만 하게 해줘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게 해줘 고고 했으면 들어가서 스킬을 쓰고 존야 쓰던가 아니면은 어그로를 맞아가지고 레이저를 2대를 맞아주고 죽던가 그냥 들어가자마자 존야쓸거면 씨발 딜도 없어 탱도 안돼 뭐한거야 개죽음이지 어? 니같은 새끼들 있으니까 안되는거야 임마 어? 그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4만 다음판 뭐하지? 꾸먹을까? 개죽 좀 해 이 새끼야 이씨